영국 야당인 보수당의 새 대표에 흑인 여성인 44살 케미 베이드녹 전 기업통상부 장관이 선출됐습니다. 영국 BBC 방송 등에 따르면 베이드녹 대표는 보수당 당원 투표에서 5만 3천여 표를 얻어 4만 1천여 표를 받은 로버트 젠릭 전 대무부 이민담당 부장관을 제치고 대표로 선출됐습니다. 베이드녹 대표는 7월 총선 참패를 책임지고 물러난 리시 순액 전 총리 뒤를 이어 보수당을 이끌게 됩니다. 영국 주요 정당에서 흑인이 당수로 뽑힌 것은 처음이자 보수당에서 여성 대표가 나온 것은 마거리 떼처, 테리사 메이, 리즈 트러스에 이어 4번째입니다. 나이지리아 출신 이민자 부모 밑에서 태어난 베이드녹 대표는 은행과 잡지사에서 일했으며 교육부 여성평등부 장관과 상무장관을 지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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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